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어제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올랐는데 오늘은 폭등을 하다시피 또 주요 지수들이 모두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지수들의 상승폭을 보겠습니다. 모두 2,3%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가 3.57% 상승해서 43,729 사상 최고치 경진 S&P 500 지수 2.53% 상승해서 5,929 처음으로 5,900을 넘어섰습니다. 5,929인데 6,000 역사적인 6,000까지 1.2% 정도 남아있습니다. 또 올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미국 증시에 주요 3대 지수가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진했습니다. 트럼프가 친기업, 성장우선, 규제철폐 등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이 기대가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역대 미국 대선 다음 날 증가폭으로 보면 가장 컸습니다. 또 요즘에 공포지수 계속 올라갔었죠? 20 이상으로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변덕성 지수, 공포지수가 오늘 20% 이상 급락을 해서 지난 9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안정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초 박병의 승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의에서 사실상 거의 다 승리를 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트럼프의 압승이 확정된 가운데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데 이어서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우세를 보이면서 레드 스위프, 공화당 싹쓸이가 예상되는 상황도 트럼프 행정부에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반색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공화당의 싹쓸이가 예상이 되는데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원에서 총 100석 중에서 현재 52석을 확보해서 다수당 입지를 굳혔고 하원에서도 과반 218석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은 200석으로 민주당 179석을 앞서고 있고 아직 주의인이 가려지지 않은 56석 중에 18석을 가져가게 되면 대통령부터 상하원 모두 공화당에 장악하는 레드웨이브 형국이 됩니다. 트럼프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둘 다 기업에는 긍정적 요소이고 이것은 기업 실적 확대 기대감에 축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 석권하게 되면 법안 통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4년 만에 상원을 탈환했고 하원마저 싹쓸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도넛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석을 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을 하는 레드 수입이 나타난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달러와가 지금 초강세입니다. 우리가 현재 투자 중인 미국 주식 세계 1등 시장에 투자 중이죠. 여러분들 수익률 점점 나날이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미국 주식인 달러에도 투자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환차이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16일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달러 초강세를 보였던 지난 2022년 11월 7일 그때 1,413원까지 그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발 달러 강세를 쫓아서 환율은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레드 수입까지 현실화한다면 환율 상승 속도는 더욱 가파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환전 등의 실수요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강세와 국내 증시의 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경우 국내 증시에서 미국 증시로 투자처를 옮기는 대탈출, 엑소도스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이라고 합니다. 투자 이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에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5일까지 약 11개월간 미국 증시에 대한 거래액, 매도, 매수, 사고팔구한 총 거래액이 3877억 5777만 달러로 지난 2019년 308억 6600만 달러 연간 수치와 비교했을 때 5년 만에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5년에 2배 늘은 게 아니라 12배 이상 늘었어요. 전년 2732억 646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도 42%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미국 증시 투자가 정점에 달했을 때 2021년 3700억 4650만 달러 연간 기준보다도 4.8% 커진 수준입니다. 1990년 이후 미국의 집권 정당별 국내 코스피 평균 수익률을 보면 공화당이 13.3%, 민주당은 5.6%였어요. 그래서 민주당 때보다 공화당 때, 공화당 때 국내 코스피 평균 상승률이 더 높았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자이고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추진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10에서 20%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현행 25에서 30% 관세에 더해서 60%를 추가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국의 관세는 100%에 달아가게 됩니다. 관세의 상향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를 내수우고 있는데 가뜩이나 커진 재정적자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시 10년간 7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낮은 법인세율, 규제 완화, 국내 성장에 유리한 산업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미국 경제에 더 많은 부양책을 제공을 하고 대표적인 위험자산, 주식에 상승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대선 전날부터 연말까지 트럼프 랠리로 S&P 500 지수가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5%라 그러면 역사적인 6천선을, S&P 500 지수가 역사적인 6천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년반기 국채 금리가 6.2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266%를 기록했습니다. 장기물은 더 뛰었습니다. 10년반기 금리가 13.8 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면서 4.4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 확대와 관세 등으로 재발행이 늘고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반영한 것입니다.